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맥코레 선수가 또 들어오고 와 이게, 이게 끝나는 모습이 이렇게 변통 잘 안하거든요 파랑이 선판격에 뭐가 좋지 하는데 그래서 진짜 오릅니다 이런 건 안되거든요 시작부터 아 이건 좋아요 확정이죠? 또 기분은 좋습니다 어 예예예 왜? 여기서 왜 초스카이를 이런 느낌이었는지 왜 나래가 뜬나봐요? 하달, 빛 아니 이게 뭔데? 지금 화랑이 발체인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게잇 많이 미국 속으로 들어갔던 근데 이거 많이 오르거든요 맥코레 그런가 자 이제 터놨어 터놨어 벽에 물고 어 이거 잠깐만요 다 내리고 바로 옆으로까지 가고 또 탈리 나옵니다 아 잘 들으시고요 빼가 줄 이상이야 빼가 줄 이상이야 일어나 일어나 이 기술의 기도 없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어 그만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곡을 볼 수 없었다고요.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안 보여 하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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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나, 둘, 셋, 내셨어요. 원한 그림은 아니었죠. 한 번 조스카이예요. 조스카에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나만 공격한 게 하나. 따라갑니다.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했죠. 지금 맨끝이 한 것 같이 걸리죠. 이거 막 갑니다, 이러면. 이런 건 환한 톤이거든요. 바람이 오하에 막을 수 있나요? 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내가 버티면 오히려 진다. 내가 공격적으로 판매를 무너뜨려. 나한테 반응을 해주니까 들어가면서 밀고. 몸이 버틸지는 느낌을 느끼고. 근데 쉽게 맥주얼을 해가지고. 존재들이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맞추면서. 열피번. 아, 짧아요. 이거는 깔았어요. 이거는 그런 심이죠. 여기서. 이제 노하이. 좀 내려다가 이렇게 끝내면. 이거 좀 귀엽네요. 지금 앱이 많이남은 게. 벽까지 가요. 함박을 끝낼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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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